마지막으로 형이 아, 마이태 꺼내잖아? 아니 그..자기야 너 그것도 잘하던데? 이런 걸로 곡 좀 써봐요 아 진짜 오랜만에 연주곡 하니까 나이 들어가서 아니 그 여태까지 활동 곡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요 지금 네, 부럽긴 했어요 아까 도깨비 할때는 이러고 있네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날 멋있는 사람 이렇게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안 해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잘 붙죠 여러분? 안녕하세요 여러분 긴장한거 치고는 굉장히 멋있게 해냈죠 그죠? 안녕하세요 이 안에서 히터치고 있는 김리다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연주곡 안하고요 노래할건데 어머 네 제가 원래 좀 펑크락 하드락 이런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연주씨가 조금 되게 그 뭐랄까 심지가 구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제 한풀이 다 한풀이 다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신데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제가 다 신고 맡겨주십니다 소짱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주세요 많이 찍어도 되요 여러분 아니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여기 핸드폰 앞서 좀 자 이렇게 또 오늘 흥역사를 만들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어 잠깐만 3만원인가 여기로 가봐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저기 어 어 피크 없는데? 아니 사실 여기 두시고요 지금 베이스가 피크를 잡는다는 건 아주 센 것 같겠다는 건 아주 그냥 그런거죠 아니요 제트라는 밴드 저희가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이 있는데 제트에 어 Are You Gonna Be My Girl? 이라는 노래를 할겁니다 뭔지 모르겠지요 들어오면 아 저거 하실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저거 안해도 저는 신명나게 놀고 갈라니까요 갈라니깐요 아 잡사를 하고 갑시다 잠깐 카운트 좀 줄래요? 어 왜요? 뭐 문제있나봐 한 번만 쳐다내고 한 번만 쳐다내고 한 번만 까지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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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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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운이 어쩜 것 같은데 지금 보이잖아요 오 좋은데 Welcome to physics show 이러면서 아 좋습니다 physics 쇼도 하니까 우리가 약간 아메리칸이 된 느낌이네요 네 미국 플랍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많이들 웃고 계셔가지고 자 열기 식습니당